이소룡 형님 왜? 붉으면 튀는 게 짱이지 오 여기가 뭐 복타곤 이거 조심해들 봐 쭉쭉 빵빵 좋아 느낌 있어 들어가 볼까? 뭐야 왜 안 들어가죠? 복장 불량 이 새끼 개새끼가 기도를 물리치고 클럽에 입장하세요 좋아 부탁 무기 선택 소주병 겸은 마켓죠 회초리 쌍절군 이소룡 하면 쌍절군이지 캐러멜 마키아또를 선택하셨습니다 캐러멜 마키아또로가 왜 나오냐 저걸 왜 주냐고 무기를 다시 선택하세요 무조건 이번엔 쌍절군 그렇지 쌍절군 쌍절군을 못 올리냐 이소룡이 클럽 입장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냥 술집 가서 술이나 푸자 어딨어? 술집 술집 오 여기야? 오 이름이 개팔이야? 마음에 드는 여성의 연락처를 따세요 오 퀘스트 느낌 있어 좋아 그럼 슬슬 작업이나 한번 해볼까 연락처를 따시려면 세모 네모 버튼을 타이밍에 맞게 누르세요 연락처 꺼져 연락처 꺼져 연락처 줘 줄 때까지 연락처 꺼져 연락처 꺼져 3번만 줘라 47년 되겠다 연락처를 따셨습니다 연락 찍으면 줄 줄 알았어 오빠 여장 남자의 연락처를 따셨습니다 떡실 신녀를 도와주려면 엘스틱을 돌리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셨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 실패 은팔찌 아이템을 득템하였습니다 게임에서 가슴 만지기 이렇게 큰 죄가 되나? 이소룡 됐어 역시 사나이는 수트가 안지 수트남을 선택하셨습니다 대우가 달라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잡지 왜 잡지 야 막 그래 열심히 살란 말이야 소처럼 아 나 이 죽일놈의 인기 부비부비를 하려면 엘스틱을 돌리세요 아 예 반대 방향으로 돌리셨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 아 좋다 다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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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꾸며야 된다니까 아 존여 존여 등장 오 존여 등장 존여 등장 너 놀러와 바람 쐬자 변태 새끼 가자 존여에게 작업을 걸려면 수트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매장으로 가서 슈퍼 수트를 구입하세요 종장 수트 수트 오 종이가 맞네 이건가? 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슈퍼 수트 이건가? 성공 슈퍼 수트를 득템하였습니다 이우 좋아 가자 바람 쐬자 좋아 오빠 율래유 원하시는 체위를 선택하세요 나 이런거 부끄러워 수트를 벗으려면 L3 버튼을 누르세요 수트 업씨는 여자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야 어디가냐 야 어떡해 야 다시 입어 다시 입어 수트를 벗으려면 L3 버튼을 누르세요 빨리 수트 업씨는 여자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야 다시 입어 다시 입어 다시 입어 수트 업씨는 여자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이XX 어디가는 거야 수트 업씨 수트 야 다시 아 저거 떨 Gray 야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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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